아 아 조심! 조심! 넘어져 또! 한 마리 기껏해 오빠 최고예요! 괜찮아서 그만 잡아! 두드려줘 두드려줘! 제가 여기 반대쪽으로 내가 이겼어요! 이겼어! 이겼어! 나도 한 마리 또 못했었는데 여기! 두드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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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구나! 응! 너희도 여전히처럼 밝은 해처럼 조용해지는구나! 괜찮아! 아! 괜찮아! 야! 모르게 그러면 무슨... 너는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? 얼마 만에 그랬어? 뭐요? 얼마 만에 저런 게 다 먹을 것처럼 되어 있네! 근데 한 2틀째 정도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! 배가 고프니까! 이거 먹어도 돼요? 안 돼요? 그게 먼저 나와요!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펠리칸 보고 먹어도 돼요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아직까지는 안 하죠! 그치! 배가 더 고프니까! 형님은 비위 좋으시죠? 아무거나 다 잘 드시죠? 비위가 좋다고 생각했거든? 네! 근데 이게 직접 보고 원재료를 보면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네! 아까 네가 이거 하나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건 농담인 줄 알았어! 아 진짜요? 처음에는? 나도! 처음에는? 네? 이건 뭐 진짜로 오프다 레코드가 될 수도 있지만 리얼로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배고파와 가지고 네! 근데 이따 보면 다 확장의 추억이 돼요! 참 그거 나 어떨까 느낌이었거든요! 솔직히 말하면!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아직까지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! 제 기호에 맞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! 걱정! 어떡하지? 어떻게 먹지? 방송이 아닌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는 곳 정글! 처음부터 익숙해지기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! 진정한 병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! 충분히 이 정도 온도는 바람막이 없어도 되고? 네!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수분이죠! 그럼 코코넛을 따위되면 되는 것 같아요! 근데 정말! 도주 받아주실래요 그럼? 경대 계속 뚫는 분들이 아, 춥다! 그렇게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는 굉장히 하다가 탁 붙잖아요 그게 아니고 딱 그럼 벌써 물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가잖아요 흔들고 가는데 여기에 붙어요 잠깐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모기가 너무 세요 그럼 모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, 악마야 다 affects 하얀 아하 정 Through 다 한참 오준네